엄마, 나왔어요. 오늘 내가 엄마한테 무지 자랑하고 싶은 여자가 있는데 내가 그 여자한테 화가 많이 났거든. 아니, 사실은 나한테 화난 거예요. 너무 유치해서. 그 여자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다 괜찮다. 흔들려도 된다. 울어도 된다. 언제든 먼저 손 내밀고 기다리겠다 말해놓고 사실은 많이 후회했어. 사실 나 하나도 안 괜찮아. 그 여자가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우는 것도 흔들리는 것도 불안해. 분명히 아파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서 나까지 화내면 안 되는데 내가 질투를 하고 있더라고. 엄마, 아들 진짜 못났지. 직원 씨. 금방 가야겠다. 다음엔 진짜 자랑만 하러 올게요. 그때는 우리 결혼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제가 많이 늦었죠. 저는요. 아드님 덕분에 고개를 들고 다니게 됐어요. 고개를 들고 다니게 됐어요. 덕분에 혼자 설 수 있게 됐고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뭔지 오랫동안 잊고 지낸 것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힘들게 했나 봐요. 많이 아팠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니.